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3월 9일 토요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전국에 강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정과 구름 상태가 양호하나, 전라권 해양가 및 제주권에서는 3500에서 4000피트, 스캐터에서 브로큰 구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전국 오나트 내외로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시정 10km 이상으로 양호하겠습니다. 전국 4000에서 6000피트, 라이트에서 모더레이 터블런스가 나타날 수 있겠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6000피트에서 9000피트, 모더레이트에서 시비어 터블런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인천 비행정부 구역 내 10,000피트 이하 고도에서 고강도 착빙 예상 구역은 없겠습니다. 금일 강수 또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오전에 전라 제주권에서 4000피트 스캐터 구름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가, 오후 들어서는 전국이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예상되는 위험기상은 없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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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